사람이 먹는 우유를 먹이면 어떻나요? 칼슘을 보충하라 해서 어려서부터 먹였더니 좋아하기는 하는데 다른 분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강아지인데 사람이 먹는 우유? 우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쌓여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요. 설사할 수 있어요. 그거 문제죠.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우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요. 유당분해 요소가 없어서. 없어서. 네, 강아지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위한 우유가 따로 나오는 게. 네, 맞아요. 락토프리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소량만 주신 것 같은데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아지 우유를 주시고요. 사실 강아지 우유가 좀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비싸요. 그러면 이제 사람 것 중에 유당 없는 거. 아, 그걸 골라서. 네, 그걸로 조금 조금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